최근, 다시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루어진 오늘 저의 테헤란 방문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 표명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의 근본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계속 이어져 양국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자한기리 부통령님의 방안을 초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란 관계의 제도약을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이란 관계 제도약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은 이란 국민과 한국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한기리 부통령님과 한이란 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양국의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